월 10일 토요일이고요. 복근 매일 1,000개씩. 또 한지 37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토요일 새벽인데 오늘 또 축하해주러 왔는데 멀리까지 와가지고 복근이 밀렸어요. 2,000개를 해야되는데 집에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그럼 3,000개가 물려버려요. 그래서 빨리 숙제하듯이 꼭 완성하고 자라야겠다. 37일째 도전인데요. 35,000개 이상 했고요. 100일 동안 10만번 복근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위했습니다. 화이팅! 지금 어떻게 자고있을지 이렇게 자고 있어가지고 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 500개밖에 못했어. 1,500개 하세요. 여기까지 화이팅. 여기까지 화이팅.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자. 갑자기 화이팅. 망치 Constantine. 날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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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개 성공 500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끝까지 미리 할다면 1500개를 해야되요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날쌌어 가자 가자 가야돼 가야돼 1000개 성공 랩